입니다 208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서부터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 에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토질 종목들만 지금 현재 20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2016년대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제 2 imf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의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4년 치 입니다 4년 치 아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인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왼쪽에 240개 종목을 모조리 다 매수를 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계시죠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참고적으로 김동완씨 저기 뭐야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를 때가 있고 이제 내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종합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내일이라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종합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 이 종목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향을 보시되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면 이 종목 또한 추가 급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성급하게 손절을 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서 대응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렇게 뭐 보시면 알지만 종합주가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뉴스 계속 보셔가지고 아시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하세요 큰손아 어서와라 자 이 종목은요 7년 전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잠재자산이 8500원짜리입니다 8500원 자 8500원짜리가 이번에 3000원까지 빠지니까 약 세 토막 난 거죠 세 토막 나니까 지금 60% 정도 지금 60에서 70%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 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그거 2000원 깨는 거 눈 감고도 깨지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 맥시멈 제가 1000원을 보는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을 보게 되는데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이고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8500원까지만 홀딩을 해도 85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쇳복이 터지는 거죠 쇳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을 내라 붉은 태양 차관성 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전에 카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포스트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래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에요 1000개가 자 이런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달땡인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1557% 200% 130 120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대공황이 온다 2월 26일날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26일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동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추천주기 때문에 이 후원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포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모든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축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쇳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7탄입니다 207탄 207탄 종목은요 수익률이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만원입니다 35만원이니까 지금 9만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35만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 한 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원 6만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거죠 지금 약 한 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요 온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6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원까지 이렇게 빠진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원을 깨고 저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십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십년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만 추천 200%만 먹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천만원에서 뭐 3천만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프로 수익률밖에 안 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 금액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 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원대까지 자 3만원 전저점 6만원을 깨고요 대공황이 오면 3만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볼 수 있고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2만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원대 3만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저 먹는 겁니다 회사의 네임별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지난 10 몇 년 동안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 10% 먹자고 앉아서 떡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 빨리 전화를 하면서 대박 주식 지레지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 버는 사람 돈 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 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의 최하 추천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던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겁나겠죠 자 첫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 가지고요 미국 S&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항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항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조점 6만원을 깨면 무조건 3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말씀드렸죠 35만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공시 6%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공시 나오죠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어 분기에 어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 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어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어 추천을 할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주시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이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 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 짜리가 이번에 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 이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자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5,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초점 5,0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회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해도 국가부도회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을 이미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25 지금 다소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대공항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만 5,000원 잡으면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빠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 이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 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항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 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극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항이 오고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 달 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만원 100% 치는데 지금 한 달 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달 석 달 사이에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 석 달 사이에 400% 500%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세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미리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간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투자자문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원 짜리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간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 금액을 1500만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원이 추천 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지금 수익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 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사업 안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축과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 날 글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신호탄의 첫 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황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 접하는 공항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황이 오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번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더 큰 위험이 온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어 회사가 아주 네임벨루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 자산이 9만원 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영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이 9만원 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 자 2만원으로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영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영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원 짜리가 2만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영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요 이 종목 저는 5천만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에 제가 이 종목도 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영사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영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갖고 돈질을 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 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원에서 2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만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원은 저는 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원을 깼는데 만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원 5천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1,500%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 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 주가가 2만원을 깨서 뭐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벨루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일 전만 해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 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저께에도 5월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거든요 자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고요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 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1500% 터진다 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별로 굉장히 좋은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 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 그 적자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5,000원 짜리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 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 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 짜리가 6,000원 까지 빠졌으니까 5,000원 넘게 난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 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오면은 그냥 35,000원 까지 홀딩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트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복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뭐 그거는 뭐 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 들었기 때문에 그런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 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 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 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열토막이 넘게 나는거죠 열한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게 블랙스완 이고 퍼펙트 스톰 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 204탄 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이 수인율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 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 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000원인데 이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쇳보기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000원 3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구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매달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구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주식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주식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금액이 1500만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임f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구요 제가 요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3천원 이하 그래서 2천원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1500% 2천원에 35,000원 까지 홀딩을 하면요 여러분들 최하 1500%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가꾸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가꾸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복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 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 세 토막이 넘게 난거죠 자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 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적환송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 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천만원짜리입니다 천만원 저는 1000% 수익이 나는 한 종목에 천만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돈 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원 비싼거는 5000만원이 넘죠 자 그 수익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이제 이 국민기업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고역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금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날 이렇게 배당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1200% 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 약 1200% 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